아, 어머니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.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팔이 깁스를 했다고? 내가 팔이 이렇게 돼서 할 수가 없잖니. 아, 나 어머니, 어머니 왜 이렇게 해. 박철수 설득해서 집으로 들여보내주면 사례를 할 생각이니까. 휴직을 하는 건 없대요. 그거 그냥 퇴직의 다른 말이에요.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관심이 있긴 해. 가능한 그 사람과 거리를 둬.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.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주민아, 왜 그래? 어디가 아파? 괜찮으세요?